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그 뭐시기 저시기 허접한 술래잡기입니다 난장판 술래잡기군요 제목이 그럼 난 여기 안 어울리겠네 허접한 레서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 최고야 정말 대단한 회사 최고야 허접해 허접해 레서님도 게임 잘하시고 사실 허접한 건 티티였어요 내 타격 없죠? 진짜 허접이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그 능력이 랜덤으로 판마다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능력이 아니고요 대상한 페널티 퍼프 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모두의 평등을 위해서 술래드 포함이에요 얍 술래는 이제 1분이 되면 페널티가 풀립니다 알겠죠? 여기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오늘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페널티를 받았는데 시현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야 티티도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야 발사기에서 뽑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읽어 난 오잡이야 진짜 오잡이군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왕 크니까 왕 잡기 쉬워진다 이거는 매우 매우 커집니다 하지만 HP는 기존과 동일해요 그리고 자 혼자는 무서워 이 방경 다섯 칸 안에 사람이 있어야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혼자 못 움직여요 진짜 아쉽이다 그리고 난 평화주의자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퍼져 누군가 죽으면 너무 슬퍼서 움직임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경로가 다 보여요 HP가 단 1이야 돈 터치 미 HP가 1입니다 생존자가 톡 때려도 죽고 술래일 때도 맞아 죽을 수 있고 낙때문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공주는 빛나 나는 언제나 주목을 받아 발광이 되고요 10초간 이동 경로가 보이는 무지갯빛이 일렁이고 몸에서 빛이 뿜뿜합니다 움직일 수는 있네 그래도 절대 점프키를 누르면 안 돼 이거는요 여러분 점프키를 누르면요 점프 강화 100에 걸리면서 점프하는 순간 천국으로 승천합니다 바로 게임 오버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도망칠 때 좋겠는데? 근데 이제 천국으로 도망친다니까? 끝일 않을까? 살려줘 다음 낚싯대로 걸쳐야 움직일 수 있어 낚싯대로 걸친 곳으로 이동합니다 혼자서는 못 움직이나 봐요 낚싯대는 무려 1초의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이지도 못해요 재밌겠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떨려서 얼어버려 이거는 이제 방향 5칸 안에 사람이 오면 얼어붙습니다 아까 얘 이제 혼자는 무서우랑 반대인 거야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얼어요 그리고 관심이 너무 좋아 아 발광되면 미쳐 날뛴다고 이거는 발광에 걸리는 순간 나의 존재를 적극 어필하면서 내 위치에 강렬한 번개가 쏟아집니다 죽은다는 거 아냐? 그리고 여러분 그 엄청난 조커 카드인 도도새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제일 먼저 순례한테 잡히잖아요? 그러면은 당신의 승리입니다 알겠죠? 근데 아예 안 잡히면 패배인 건가? 뭐 그냥 생존하면 되는 거 아닐까? 모르겠네 생존해도 돼? 맞아라 맞아라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뽀뽀뽀도록 할게요 꺼내줘 뭘 뽑아야 되는 거지 내가 뽀뽀뽀뽀뽀 저기 꺼내줘 저기 꺼내줘 나 여기서 뽑지 나 여기서 뽑지 그냥 골라서 뽑으면 돼? 뭐야 뭐야 누나 떼어 나 밀려놨잖아 아 밀려놨다네 아 젠장아해 아 축하해 아 저 저리 가주세요 좀 좋네요 아무나 뽑으면 되지? 내가 순례 걸리면 밟고 다닐 수 있다 니네 조심히 와 이거 점프도 이상해 느낌이 오 뭐야 아 근데 이거 내가 진짜 나랑 잘 맞는 능력이 떨네 쟤 두 도세인가 봐 쟤 잡으면 안 돼 아 뭔 소리야 나랑 진짜 최적화된 능력이 떠가지고 뭐지? 아 뭐야 다들 왕크니까 나밖에 안 걸렸니? 어 누나만 걸렸어 왕크니까 나뿐이니? 어 진짜? 야 왕크다 아 누나 무럭무럭 잘 큰다 어필 쩔지 오케이 룬아 축하해 잘 숨을 수 있겠다 순례를 뽑아볼게요 예 하하하하 내가 순례되면 다 이렇게 밟으면 끝인데 순례가 결정되는 중입니다 보세요 저 순례도 약전합니다 어우 뜰림한테 밀려나는데 밟히면 어?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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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뜬건가? 난데? 독화전에 마이크로도 오케이 오마이갓 열심히 숨을 수 있고 찾아뒀거든요 그럼 거리로 가겠습니다 나 이리로 가면 안 돼 나 이리로 가면 안 돼 나 이리로 가면 안 돼 야 다 보여 야 어디로 갈지 다 보여 아 누나 뒤돌아 아 보지 마요 클리 아니 이게 내 패널직형 장점이야 바보들아 저쪽이요 어디 가야 되냐 야 근데 이게 손이 다 여기까지? 그게 문젠데 누나? 칼내나 야 이케 아? 벌써? 여기도 누가 갔는데 저쪽은 너무 넓어 아니 보여 아니 보여 미친 양 무서워 잠깐만 오 화살이 제일 쌍고 잠깐만 이거 맞아? 이런데 숨을 오오오오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본밭센트? 아 이거 맞아? 어 이거 눈앞에가 꽂히는 칼박화살 디디디디디 야 디티의 시체 왜 이렇게 많아 어? 이거 뭐야 여기 아 나 시체가 많아 여기 누구 있었는데 방금? 어딨어? 너무 슬퍼 어딨지? 나 너무 슬퍼 울나보다 어디서 아 슬퍼 나도 슬퍼 걔네 다 슬픈가 봐 나도 슬퍼 이럴 벽이라들 어디야 이놈들 문에서도 막 뛰어다닌는데 아니 드릴 grams 물 위에 걸어다니는데? 발광을 한 번 써볼까? 민자야? 나 지금 속도 감소 걸려서 양심있게 점프 안하고 있어 점프가 안 돼요 점프가 안 돼요 오오오 아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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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여기 안에 한 명 더 있었는데 누구야 나와? 으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으으으흐우 나오라고 근데 눈 갑자기 못 들어오는거 아냐? 으으으흐흐흐흫 아 잠깐만 으으흐하핰 어 말인데 흐흐흫ㅎ흐흫 아 그럼 늘려가서 이거 못피해 어흐흫 와 우리 덕경 어딨냐? 어흐흐흐으 아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! 시체들이 왜이렇게 그러쌈다. 아 뭐야 나 이거 왜까 시체가 무하리야 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n 야 벌써 천번 주웠어 야 이은이 왜 해 2천번 혈림 이왕 이렇게 된거 덕게임도 잡아주시오 어 그래요 저쪽에 있네요 어 개 빨라 날아가는거 봐 와 뛰어가는거 봤자고 어 야 저거 리치가 방금 세걸음만에 갔는데 홍길동이야 홍길동 어 물에 들어가면 안되지 않아요? 어 아 아니 이건 사기네 큰게 사기네 대단히 있어 야 큰거 술래 아니었어 얘들아 그 얘기 나오니 아 이거 사기네 사기네 야 근데 진짜 술래인 사람은 이거 걸리면 진짜 재밌어 그니까 완전 좋은데? 근데 술래아니면 완전 쓰레기 술래아니면 진짜 쓰레기야 근데 다음눈에 뽑는다 다음눈에 뽑는다 아 능력어 술래일 때 너무 재밌는데 이거 내 주변에 같이 좀 있어줄래? 아 술뿐이 지금? 아 뭐야 난 왜 걸렸던거 걸려 나나나나나나나 오 아 이것도 움직여줘? 오 됐다 됐다 오세스 여기까지였어 됐어 이제? 움직여줘? 가자 아 가자 쟤 그냥 둬봐 미치겠네 쟤 여기 둘 수 있어 그럼 쟤 저기 수연다 안녕 얘들아 수연이 두고 가자 수연이는 관심 중잔데 근데 만약에 술래면 어떡해? 그냥 저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쟤? 놀이하러 갈까 빨리 도망가 도망가 쟤 술래면 저기서 가만히 있어 제발 수연이 술래 제발 도망자 진짜 허접한 능력이다 안돼 술래면 가서 어 뭐야 수연아 도망가자 수연아 빨리 와 빨리 수연아 빨리 가 이리 가 수연님 와요 빨리 수연아 이쪽으로 밀자 그냥 버려요 수연아 미쳐진 자는 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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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트킬 당하자 그냥 수연아 미안해 수연아 하이 나 여기 있는 테이크 마지막에 잡으러 가주면 안돼 아 그럴까? 어 나 여기 바삿바람 좀 쐬고 있을게 어차피 난 여기 잘 있어야 돼 아니 누나 그런거 봐주지마 그냥 잡아 와서 그냥 잡을게 아니야 끝 야 이결로 와 야 이결로 와 야 이결로 와 아니 저쪽길에 수연이가 있었단 말이야 맘을 착하게 써야지 리얼키키 맘을 착하게 써야지 숨을때가 많지 않네 잘 숨어야 돼 아닌데 왜이렇게 복잡해 보이지 이거 뜰림이 볼 우리 찰떼는 느낌이 다른데 당연하지 말고 하응 하응 거긴 빙이 달라요 맞아 맞아 근데 충수가 낮아 Sea 근데 나 이거 발광 잘 썩지나? 발광 periods 어휴 어휴 안 움직여요? 네 안 움직여요 저요 이거 뭐 있지 않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되는데 끝났는데 우리? 아쉽구만 이거 아니 저희들 수현이 잡으러 가볼까? 아니지 난 마지막에 잡아야지 세연 어딨어? 세연 어딨어? 사실 저에겐 비밀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수현아! 아 잘있네 조금 이따 올게 고망쳐 저에겐 비밀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현아! 어허 비밀 능력 뭔데? 아 뚜림 짱 너네 저는 점프를 하면 움직여져요 와! 정말 놀랍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구나 점프를 하면 우와 뚜림 음 야 누나 그렇게 나무위로 가 누나 어딨어? 뚜림 뚜림 누나 나무위로 가 나무위로 가 쭉 가 여기 나무에 있어요? 이거 수현이 못 잡겠는데 시간 안되서 뚜림 어딨어요 뚜림 이 전략 괜찮을지도? 나의 전략 수현이랑 최대한 멀어진다 뚜림 나무에 있어요? 뚜림 어딨어요 뚜림 내 능력 성공 내 잠들 어딨어 아 잠들 저기다 잠들 야 수현아 너 살겠다 잠들 잠들은 죽이고 간다 누나 반대쪽으로 가기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종류 그 이야기인데 20초 안에 못까 저기 자 현재 17초 16 15 어 맞췄어요 웬일이에요 빠른 가만히 있으니거든요 8초 7초 어 근데 빨라요 빨라요 5초 4초 4초 와! 마이너 빨라! 이걸 못 잡는다고? 이걸 못 잡는다고? 아니 이걸 못 잡네? 와! 피 주칸이었어!! 아니 디디딘! 아니 이거 너무 빨라서 에임이 안 맞아요. 아니 이거 너무 빨라서 에임이 안 맞는다고요. 야 그러면은 티티는 그거 뭐지? 왁크인 거 되면은 절대 못 맞출 거 같은데? 아 야 수연아! 살려줬다. 나랑 친구였어. 그냥 나 살려줬다. 덕겐 조졌네. 이번 반. 덕겐 조졌네. 덕겐 조졌네. 이번엔 금색에서만 뽑아야겠다. 어? 끌림도 없을 것 같은데? 끌어주세요! 이건데? 아니 수연님도 이건데? 어 뭐야? 나랑 같이 있어줘. 야 이번에 좀 환장인데? 대환장인데 이번에? 이게 에너스 뭐야? 나랑 같이 있어줘. 다 꺼져줘. 빨리 일로 오세요. 아니 이거 안 움직이는데요? 옆에 있어도? 다 꺼져줘.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. 아니 저긴 어떻게 더 이제 나가요? 어이가 없네 진짜. 떨림 어디 가요 떨림. 내가 데리고 가. 어디 어디 가요 떨림. 아니 보. 보고 있잖아. 와봐. 아잇 점프로 가. 아니 그냥 가야겠네. 엄청 빠르다. 이거 덩치. 아 같이 가. 너무 외로운가봐. 같이 가. 엄청난 기능. 주체할 수 없을 정도. 아. 아. 2. 아. 아니요. 죽어. 죽어. 바이 바이. 배 앞에서 덕기 우겨발사라고 합니다. 야 여기를 건너가긴 해줘. 야 거기서 활을 쏴느냐. 비키라고 공주. 비키라고 공주. 비켜. 거기 있으면 활 맞아 죽어요. 활 맞아 죽어요. 아 활 맞는구나. 야. 야 이. 여건. 여건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냐. 여기서 활 게임이나 해야겠다. 근데 1분 되면 팬들이 풀린대. 아 맞아. 1분대만 풀려. 1분에 다 잡은데. 아. 1분대만 풀린지. 어. 아 길 생겼다. 일로와. 쟤 뛰기는 하나봐. 어찌어찌. 쩜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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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아직도 부득가는 못 벗어났는데 쟤 어디 있는거야. 쩜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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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뭐지 이거. 뭐지 모든가. 쩜프. 쩜프. 어디 있어 쩜. 쩜프. 구경하고 싶은데 덕계. 아 저기. 쩜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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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공되는 애 쫓아간다. 어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후우 나 봤어. 후우. 아. 후우. 후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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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고. 오. 놀래라. 재밌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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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꼬리 때문에 덕계가 잘 붙으면 어 저기 있네. 덕계가 지금 티티 쫓아가는 중. 오케이 여기 여기. 아 열심히 간다 열심히 가. 으아악. 덕계야 여기 여기. 으아악. 그게 힘들어 보여. 아. 아. 아 아파 아파. 오. 맞추게 됐어 맞추게 됐어. 오 대박. 오히려 느려가지고 활 맞추기에는 여기에. 아. kä. ㅋㅋㅋㅋ ㅋㅋㅋㅋ 안 뛰어도 되니까. 아니 그치. 으아악. 으아악. 화이팅 할 수 있어. 으아악. 가면 된다. 가면 된다. 으아악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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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. 나. 아. 아니 쥐한 녀석. 빨라지죠. 등을 모이지 말아. 도망쳐. 간다 오케이 봉인해제 아 나 죽어 아 잠깐만 멈춰 멈춰? 컷컷컷 아니 뭐야 쟤는 아니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었어? 아니 아니 퇴해야죠 번개를 많이 안 잡아줘가지고 미쳐 날 뛰어보냈잖아 관심을 접어야지 번개가 죽을때까지 떨어지는데요? 아니 사람들이 어디있는거에요? 보이지도 않네요 난 보이지 않을까? 아니 라더는 저기 구름처럼 잘 서있구만 도대체 어딜 쳐야되냐 쟤는 야 대자야 오 잡았어 잡았어 야 그래도 난 그냥 대놓고 있었거든 아무튼 덕현님한테 죽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야 분명하지마 제우스한테 죽었어 아니 서한설 어딨어? 어 제우스한테 죽었어 나 여기 있잖아 안보이니? 어디에? 아니 라더가 안보인다고? 어 저기있네 이거 화살 잡긴 닿냐? 아니 이거 멀리가면 안쪽으로 있다니까 아악 아니 이거 이거 거인 패널티 아닌데? 너무 빨라서 좋은데? 야 야 외로움 파는 애를 술래를 왜 시키냐 누가 걸리래 야 외로움 파는 애를 좋던가 아 야 찐찐박 찐찐박 오케이 찐찐박 아니 개빡쳐죽겠네 왜 음 아니 씨 진짜 어 잠실거에요 가요 아니 잠깐만 낚싯대 주세요 낚싯대 주세요 낚싯대 어 낚싯잼이구나 아 저 이거 오케이 혼자는 또 뭐가 무서워요 하하하하 바꿔줘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길인데? 바꿔줘요 쟤 혼자 무서워 또 나왔대 개웃기다 어 얘 또 무서워 아 길이라도 만들어 달라고요 안 나무 빛나 안 나무 빛나 점프해봐 점프도 못하겠는데 안 나무 빛나 야 거기 살면 돼 이제 거기야 이제 네 집이다 인마 저게 이거 시선 고정돼요 왜 이쪽 봐야지 왜 뒤를 보는거야 이거 어 뭐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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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하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줘 갈 수 있어? 같이 가 같이 가 줘 아 멀어지지 마 도망가 знаете 야 유리없는 것들아 미안 그래서 사람이야? 내가 거기서 어그널 좀 끊어줘야 돼 både 사람 아님 어떤 사람 아님 반바바바바바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보라고 가자 벌써? 으흠 3분 됐다구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응 못이김 못이김 토끼는 나중에 잡도록 하자 너 거북이 등딱지로 맞아봤냐? 그건 아픔 아픔 오 여기 또 무지개공주 계시네 공주님 네네 네네 나도 한번 피인다 해Not 쓰러기는 plenty 무질치 어? 조키야 멀리까지 왔다 이게 웬떡? стве олог 야 속도맞춰줘 성공 님물빨 속도맞춰서 거라 아 한솔형! 한솔형! 같이 다녀! 나 좀 뛰어다니고 싶어 야 뛰어다니고 싶어 뛰어다녀 이제 가자 그냥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평화를 줘 그냥 도끼한테 편안함을 줘버려 여기 안에 있는거 아니야? 이리로 가봐야겠다 여깄다 여깄다 여기 있다 우리 왜 있어 오 뭐야 아씨 야 얘네 뭐야 술래가 죽었는데 나 그거거든 방탄 비 방탄인가보다 어 왜 이긴거야? 어 나 진드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니 야 싫어하냐 진짜? 아 아 이건 와 아니 그럼 나도 아까 때릴 수 있었다고 덮개는 좀 위험하겠어요 덮개는 항상 치는 버릇이 있거든 얘가 아 진짜 대박이다 이 버릇이 아주 잘 붙어있는데 아니 나 아이씨 몇 대 때리고라도 발걸하고 죽어야지 이러고 있어도 돼 평소에 말이 그러잖아 와 쩔다 진짜 다행히 디디님은 아니게 되었어 야 이게 능력 말 안하더라 우리한테 그치 말할 수가 없지 말하면 내가 사냥당한다고 재밌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흐접술래잡기였습니다 흑흑흑흐접 흐접